안녕하세요. 키티타임스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왜 나만 물리는 거야? 결험에 같이 있었는데 나만 모기에 물렸을 때 왜 나만 자꾸 모기에 물리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셨다면 오늘 그 의문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모기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보다는 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모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모기는 나의 내 피를 더 맛있어 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Even in a large group of people 심지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그룹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요. Mosquitoes are pretty picky about who they bite. 한마디로 모기 입장에서는 먹을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물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다는 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그 체형이랄지 그 독특한 냄새가 있죠. 각자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People with large bodies get beaten more often because they have a fast metabolism. 자, metabolism을 갖고 있는 신진대사의 문제에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자, 되게 큰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자주 물릴 확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nd the squaters are attracted to the extra heat and sweat. 그리고 이제 또 모기가 좋아하는 것은 열, 발열이 된 상태가 되겠죠. 특유의 이렇게 땀이 더 난다든지 혹은 열이 있는 그러한 곳에 더 끌리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몸의 체온이 높은 경우가 또 해당하겠죠. And because they are also drawn to some perfumes, be careful not to use floor or fruity smelling products in the shower. 그리고 냄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나쁜 냄새가 아니라 이런 냄새에도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향기, 향수에 좀 끌린다고 하니까요. 모기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샤워할 때 플로럴 겨울이라든지 과일 향이 나는 제품들은 사용하는 걸 지향하는 것이 좋겠죠. Maybe now we can get a few last bites this summer. 어쩌면 이제 이런 것들 잘 참조해보면 이번 여름에는 모기에게 좀 덜 물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뭐 요즘 이번에는 더위는 너무 심했지만 모기는 생각보다 적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풀었던 거 기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nscrambled words below to make a sentence. 자, 우리나라 말도 있고 영어 단어도 있는데 영어 단어가 굉장히 scrambled 되어 있죠. 올바른 순서로 볼까요? 자, 이 차이점은 사람들의 체형과 독특한 냄새가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체형과 독특한 냄새가 긴 주어가 되겠습니다. 차이를 만듭니다. Make the difference. 이렇게 됐네요. 넘버 B. 모기들은 여분의 열과 땀에 이끌립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열과 땀. 그래서, 자, 무엇에 이끌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The extra heat and sweat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단어를 넣어볼까요? 넘버 A. She enjoys taking nice, long, what is this? showers. 자, 긴 아주 이렇게 여유 있는 샤워를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넘버 B. The store clerk changed the price of the product. 자, 그 점원은요. 바꾸었다고 했죠? 제품의 가격을 바꾸었습니다. product 하면은 제품, 물건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Bye-bye. Bye-bye.